오늘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발효시켜놓은 이 밀가루가 지금 발효가 잘 됐어요 제가 피렌체의 이탈리아인의 집에 갔을 때 썼던 미니화덕이에요 근데 이 미니화덕이 굉장히 높은 열을 내지는 않아요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한 350도 정도까지는 나는 것 같아요 예열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부정용 오븐 온도인 한 250도 정도로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250도 때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거 보시면 일반적으로 설탕하고 소금하고 이스트를 발효시킨 거고요 이거는 설탕, 이스트 그리고 탕종 그 탕종이죠? 여기 그... 탕종을 뭐라고 하나? 익반죽을 써서 반죽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약간 찐빵 같아요 보일려나? 찐빵? 찐빵 같은 거 어쨌든 간에 이걸로 한번 구피자 만들어보려고 해요 230-40도가 됐거든요 자 이제 한번 구워볼게요 우선은 어제 설탕과 오일이 들어간 이 반죽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미스트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서 좀 많이 부풀었어요 보시면 빵빵해졌는데 이런 건 생기면 그냥 터뜨려 주시는 게 좋아요 터뜨려 주시고 골골 넓게 펴주고 평평하게 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엣지를 굳이 살릴 필요가 있나? 살려 볼게요 살려서 이렇게 눌러주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이걸 딱 걸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펴주는 게 제일 잘 늘어나는 거 같아요 손바닥을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늘려주시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면서 밀면서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초보자들 하기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 집에 이런 삶이 있나? 집에 이런 거 하나쯤은 다 가지고 그럼 뭘로 하지? 집에서 피자 안 먹지? 이탈리아에서 네 보통... 자 피자는 집에서 못 먹어요 뭐 이런 것도 없... 이런 것도 없잖아 아 이런 거 있네요 이거... 이거는 지금 비싼 접시여서 우선 뭐 이렇게 해 볼게요 이렇게... 안 되면 어떡하지? 제가 이렇게 되게 미니 화덕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미니 화덕은 안 돼요 잘 자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해 봤는데 안 돼요 잘 이런 거는 이게 온도가 써 있기는... 240도가 써있지만 자동차가 250km 써있다고 200km 나가는 거 알잖아요 똑같아요 240km 써있지만 사실상 200도가 안 올라가요 이런 저게서 온도가 제가 봤는데 한 170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오븐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일반 가정용 오븐 베이킹 스톤이라고 있어요 베이킹 스톤 베이킹 스톤이란 게 뭐냐면 빵을 구울 때 밑에 받치는 돌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 이것도 지금 바닥이 스톤 재질이에요 바닥이 돌 재질이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느낌이 같습니다 돌을 안에 오븐에 놓고 미리 예열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올려줄 거예요 도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얇은 도마 한번 해 볼게요 짜잔 저희는 그냥 있는 저희 치즈 썼어요 마트나 편의점 가면 피자 치즈라고 팔죠 그런 거 그냥 쓰시면 될 거 같아요 바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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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바질 없으면 없는 데로 그냥 갈게요 지금 300도 넘게 올라갔는데 지금 300도 넘게 올라갔는데 집에 너무 없어 너네 집이 시골이어서 너네 집이 시골이어서 왜 이렇게 온도 더 올라가니? 270도 됐어요 갈까 이제? 270도 갈게요 갈게요 이렇게 붙었어 오랫다 가지고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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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4분 보통 시켜 드시는 피자가 대부분 대부분 피자 화덕이 이렇게 뭐 집에 오븐식이 아니라 컨베이어 방식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는 보통 한 250도에서 270도 정도로 세팅이 돼 있고 피자를 굽기 시작하면 컨베이어 타고 쭉 가면서 한 6분 정도를 구워요 저희는 한 4분 한번 해 볼게요 그것보다 좀 얇게 돼 있으니까 4분을 기다린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종으로 했던 거 이거 한번 다시 해 볼게요 돌려주시는 방법 이렇게 똑같이 돌려주기 이거 꼭 고정시키고 이렇게 밀면서 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밀면서 고정되고 밀면서 살짝 달려주면서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해 놓을 거야 그때 너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? 이렇게 반대로 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천천히 해 줘야지 고객 자 4분 지났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? 짠 4분으로 안 되겠네 얘 끝이 저희는 대본도 없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막 방송이에요 막 방송 다들 이렇게 뭐 성공하고 온 줄 알지만 뭐 저희 실패 많이 합니다 자 이거 펼쳤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 볼까요?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탕종으로 만든 거예요 약간 수분율을 적게 줬기 때문에 잘 찌르지 않을 거예요 똑같이 해 볼게요 똑같이 해야지 뭐 비교가 되니까 자 됐습니다 짠 아 조금 덜 익었어 사실상 거의 뭐 파는 피자랑 같은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꽃 자 여기 약간 살짝 보면 네 거의 익었어요 보면 좀 바삭한 느낌이 들죠? 만약에 여기 그 올리브 오일하고 설탕을 안 넣었으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도우가 근데 이거는 만져봐도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이 정도 오랫동안 해도 음 바삭하고 나름 먹으면 안 한데? 바삭바삭하고 딱딱하지 않아요 강력분인데 불구하고도 설탕과 올리브 오일이 작용 때문에 바삭해도 기분 나쁘게 딱딱한 게 아니라 바삭하고 안에는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자 들어갈게요 짠 처음부터 그냥 아예 5분 하겠습니다 5분 자 약간 좀 좀 빨리 탔어요 오 이거 뭐야 몇 분 됐어? 3분 됐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아마 이 화덕의 온도가 좀 뭐랄까 좀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탕종으로 만든 겁니다 아까 거랑 차이점 있어? 더 부드러워요 더 부드러워? 원래 탕종으로 만들면 더 쫄깃해야 되는데 더 부드러워요 아까 저 그냥 만든 피자랑 탕종을 썼을 때는 과자 같은 느낌보다는 살짝 더 빵 같은 느낌이에요 번외편 이 페라리 지페라리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자 도우는 지금 한 130g 정도로 살짝 작게 분할했어요 오 오 자 이런 기술을 쓴다 이태리 사람들은 다 피자를 잘하나요? 이태리 사람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올리브오일 자 우리 가이타노 가운데 오케이 2분 30초 딱 해볼게요 이게 고온에서 빨리 구우면 구울수록 더 쫄깃한 식감이 나기 때문에 오 됐다 우와 그래서 바닥이 탔는데 바닥이 너무 탔어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거를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 좀 많이 탔어? 먹어볼래? 혹시나 이렇게 탈을 경우는 물을 묻히면 안 돼요 물을 묻히면 돌이 깨져요 물 없이 하고 나중에 식힌 다음에 생주로 가볍게 닦아주시면 돼요 바닥에 밀가루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타버릴 수 있어요 바닥에 밀가루가 되게 많은데 자 그러면 스크린을 한번 깔고 해볼까요? 바닥에 탈 수 있으니까 바닥에 탈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뜨거운게 깔고 깔아주는 거고 굳이 안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요즘 마트가 팔더라고요 이렇게 놓고 짠 자 들어갑니다 오븐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오븐이 없기 때문에 짠 해서 2분 짜잔 또 하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좀 나왔어요 이번에 3분 돌렸어요 자 먹어볼까요? 아프지 않아요 설탕하고 기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직감은 좀 부드럽지만 살은 찔 거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집에서 만드는 피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피자들은 집에서도 꼭 해보고 싶으면 한번 본인들이 해보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피자집 가서 사먹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뭐지? 뭐 그래도 나름 뭐 또 재미 뭐 집안에서 애들과 함께 이런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거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쯤은 여러분들 시간 내실 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